35점 35점 콩컵 오케이 오케이 콩컵 여기 이제 우리 치앙칸 근처에 또 저번에는 이제 겐쿠쿠 쪽에 메콩강가에 식당으로 왔는데 겐쿠쿠에서 조금 더 나와서 여기 이제 또 식당가가 메콩강가에 식당가가 엄청 크게 있습니다. 여기 수영도 하고 이랬네요. 저번에 맛봤던 삥 삥카이 숯불에 계란 구운거 요거랑 그 다음에 룩신 태국식 오뎅 좀 사서 먹겠습니다. 오오. 으 osky 내 gotta 으 오케 Hotmail 에 вопросы favor ק taeo 꼬지 않아요 o vaSimi da 꼬지 안아 오 about you yl 200원 또 꼬지 않아 200원입니다 200원이고 야 알까 빈카이 다우라 아니 예 Given 예 5 숯불, 계란구이는 20밥이면 800원 싸네요 장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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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빼서 50밥이면 2000원 2000원에 아까 중에 오뎅튀김하고 그 다음에 계란 숯불구이 계란 아까 선택한 오뎅은 여기 아까 중에 룩신 오뎅은 기름에 튀겨주십니다 따뜻하게 해가지고 먹으면 엄청 많습니다 좀 이따 사서 저 밑으로 메콩 강가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우리 메콩 강가 쪽으로 내려가 봅니다 이렇게 저 앞에 갔던 겐쿠쿠 식당하고 비슷합니다 우측 좌측으로는 이제 오두막식 식당이 있고요 저번에 먹었던 치킨 까이양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가족 단위나 친구 단위로 와서 이렇게 놀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오두막식 오두막식 여기에 이제 음식 시켜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좀 휴식도 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이제 애들은 앞에 튜브 빌려서 수용도 하고 이랬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 19 뭐 규제가 막 풀리고 이런 시기가 아직까지는 좀 지나지 않아서 술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직 팔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좀 갖고 오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먹고 하겠죠 메콩 강 메콩 강인데도 이렇게 보면 비치처럼 모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요 앞에 이제 구명조끼도 있고 튜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빌려서 수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메콩 강이고 반대편은 라오스 입니다 바텔라오 아 이 태국하고 라오스가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예 거의 뭐 튜브 타고 잘하면 튜브 타고 저기 라오스까지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예 이제 튜브 이렇게 튜브 빌리고 구명조끼도 빌리고 이래서 요 앞에 수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예 오늘 이제 이렇게 수용할 준비가 됐으면 저도 이제 튜브 빌려서 수용 좀 하고 갈 건데 아쉽네요 예 생선도 저래 잡으시는 겁니다 예 돗자리도 빌려주고 그 다음에 튜브 라이프 자켓 이런 거 다 빌려줍니다 예 가족 단위로 이렇게 와서 수용도 하고 휴식도 하고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요 앞에 갔던 제가 겐쿠쿠 식당 보다는 여기가 이제 가족 단위로 와서 요렇게 밥도 먹고 휴식도 하고 애들 수용도 시켜주고 요런 좀 더 요게 다 목적 공간이네요 요 앞에 제가 갔었던 이제 겐쿠쿠 같은 경우는 그냥 식당만 있는 데고 여기는 이제 어 수용도 할 수 있고 여기가 좀 더 안락합니다 예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시거나 조금 장시간 휴식 하실라는 분들은 여기 오셔 가지고 뭐 좀 수용도 좀 하고 일광욕도 하고 그렇게 저기 이제 앉아서 나무 그네도 타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나절 넘게 한나절 넘게 하루도 이렇게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어 태국 동북부 이산 치앙칸입니다 치앙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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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킹 스트리트 근처에 차량으로 그래도 여기는 한 20분 정도는 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치앙칸 워킹 스트리트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메콩 비치입니다 메콩 비치 예 요렇게 이제 여기는 태국 이산 쪽은 바다 같기 때문에 조금 바다가 있는 뭐 파타야나 방콕 쪽으로 가려고 하면 뭐 한 7시간 걸립니다 한 600정 600키로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콩 비치 요 앞에 보이는 요건 이제 메콩이고 반대편은 이제 라오스입니다 저 앞에 차가 지나가는데 조금 라오스 차량들 요 앞에 메콩에서 메콩강에서 요렇게 치앙칸 여기는 이 메콩강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바다에 온 것처럼 이렇게 휴식을 즐깁니다 애들 요렇게 수영도 시켜주고 그 다음 뒤에는 이제 요렇게 오두막식 오두막식으로 해서 휴식도 하고 이렇습니다 예 이쁘네요 예 여기로 이제 조금 자유여행 좀 시간 널널하게 오시는 분들은 여기 치앙칸에 오셔서 여기 메콩 비치에서 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람들 엄청 많네요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밥 먹으러 와야 되겠습니다 가격도 별로 안 비싸네요 메뉴판 가격을 한번 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네 가격은 그냥 쏘쏘 합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싸지도 않고 이렇게 뭐 그늘에 앉아서 선풍기도 있고 밥도 먹고 가족들 휴식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는 조금 또 오두막식으로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치앙칸 근처에 있는 메콩 비치입니다 메콩 비치 뭐실구요 그래서 이런 게 doch 고파민 보자